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은데 하도 의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만평이 외줄타기를 하는 윤 대통령 모습을 잘 그려놨네요. 의대 정원 최상병 특검 명품백 여러분들 특검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 다 본인의 아니와 관련된 거니까 그쪽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민주당 윤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건강 염려 안부 인사 민주당의 여러분들 이거 공개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는 쪼다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민주당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입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원하는 여러분들 사람한테 전화해 가 대통령이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민주당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이름 딱 보니까 또 장모를 석방했네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적격 결정 14일 출소할 듯 두 달만 더 채우면 만기출소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어 저 친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그래서 김용을 그냥 석방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비일학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참 웃기는 짓입니까 민주당 윤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건강염려 안부인사 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치료했으면 공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입원 치료한다는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안부인사를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당신들은 국민들이 가제나 붕으로 아는데 국민들 다 심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걸 하게 되면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를 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밑에 보니까 욕이 그냥 따발인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이제 윤통이 이재명의 뭐가 되기로 됐나 보입니다. 역시 모파 김건희가 자신들은 모이고 문재인에게 충성한 그 말 딱 그대로입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391명이 찬성이고 13명이 반대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들 수시간 동안 떠들었던 그 녹취록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그냥 흔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서너 시간 정도 떠들 정도가 되면 속내가 대부분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마누라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검하려고 하니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아부하는 윤통이네요. 줏대도 없고 배알도 없는 인간임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대가 멀쩡한 친구치고 일 똑바로 이러면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옛날 노인들 이야기가 항상 귀에 여러분들 맴도는 겁니다. 부정선거 알고도 덮는 아주 무한 사람이네요. 그걸 덮어야 이러면 그 사람들 밥줄이니까 선거부정은 그 사람들 밥줄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주도적으로 해서 10년간 선거부정을 해온 거 아닙니까. 선관이라는 것은 그냥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이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선거부정을 덮어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익을 이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어마어마한 계국 공신인 거죠. 장기 집권을 여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기 집권 체제가 구축되는데 윤 대통령의 가장 1등 공신인 거죠. 그걸 덮어줬으니까. 덮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선거부정문도 지금까지 덮어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쏘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노무인을 존경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알아봐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뽑아줬더니 완전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내려와라. 내려오기는 쉽지 않겠죠. 끝까지 버티지 않겠습니까. 범죄자한테 알람거려서 뭐가 남겠습니까. 무능도 모자라 비굴까지 이게 보수 대통령입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김대중 전 추필이 보수 대통령이 그래도 좀 비굴해서 안 된다. 그런 당부를 했는데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 한술 더 떠가 여러분들 초당당으로 나간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밑으로 보면 대통령 장모가 딱 두 달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재명의 부하 김용을 석방시키고 윤석열의 장모를 석방시키고 이게 달를 위하게 마누라 한 사람도 못 넘는 대통령이네요. 아이고 참 두 달만 더 있다가 나오면 죽습니까. 왜 이리 생각들이 없습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장모가 더 있다 나오는 것이 사위에 좋고 국민 여론도 좋은데 참 안 됐습니다. 사위 마음은 알지만 이런 게 국민 감정을 터뜨리는 겁니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지. 정무 감각이. 김근희 회사가 오죽의 이름들을 갈고 있는 뭐예요. 그거야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력 정체성 이게 거의 바닥까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왜 선거 문제의 침묵을 지켜왔는지 그의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왜 끝까지 덮으려고 노력하는지 뭐 다 이제 수면 위로 다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사람은 지도자를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정오심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참 가벼운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형세가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장모 석방 문제 그다음에 전화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네요. 이 보시게 되면 정무감각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형기가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노령이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달 남은 겁니다. 만기 출소까지. 만기 출소까지 두 달이고 또 윤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모가 77세니까 고령의 여러분들 그 고령으로 따지면 최순실 씨는 또 왜 그렇게 오래 붙잡아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행법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최은순 씨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처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 정치인이 굉장히 이게 수렁떡을 수렁을 헤맬 거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한 것을 제가 눈기억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달 남은 거거든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이제 김용실을 이렇게 석방시키는 대가로 아마 거래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기사에 대해 특별하게 시중의 여론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보면 이 기사 이름 하단에 단 한 명도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질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냐. 어떻게 당신께 판단력이 없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걸 그렇게 모르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본드 님이 이건 아닙니다. 김건이를 위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 님은 문제를 만드는 데는 일각인이 있는 모녀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만들지만 욕은 뭐죠. 대통령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시중에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될 것 같아요. 여기 미니 님은 조금 이해하는 편입니다. 남은 현기와 77세란 연세를 보아서 가석방은 고려할 만하지만 이제 두 달 남은 현기를 보면 그냥 만기춘소가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여섯 명이 찬성이고 두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무 님은 처가 범죄를 뒤치다 끄려 하느라고 금쪽 같은 대통령 임기를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호 님은 어이가 없습니다. 1년 진흙에 만기가 세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걸 내보냅니까. 이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남은 것은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깔아뭉개인 겁니다. 선거부정을 깔아뭉개고 장모를 조기 석방하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측견인 김용실을 석방하는 거래가 있는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양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안의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임기 보장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퇴임 이후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쪽이 원하는 대로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선거부정을 주구장창 깔아뭉개겠구나. 그러니 당신이 3년이 가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3년 전에 뭐라고 내가 이야기할 가치는 없고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면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그리겠죠. 그럼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와 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제이님이 원래 딱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선임은 정말 저는 돌아버리겠습니다. 동님은 뭔가 음습한 바람을 불러오는 김건희 허우대가 멀쩡한 윤석열 결국 장모 최은순이 가스방됩니다. 국힘은 존속하고 싶으면 윤석열을 출당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방송에 김경민 씨께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힘 나은 게 안 보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개인 자유니까 기대하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 그냥 내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청님이 세상이 엿장수 엿가위같이 돌아갑니다. 해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안 한데 그냥 막 나가네요. 보호님은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 허락받은 겁니까? 정말 뭐가 팔립니다 윤 대통령 그런데 두 달 남기고 굳이 왜 지금 이렇게 하죠? 말 많은 국민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 할 건데 걱정입니다. 윤석열 참으로 머무하네요. 자기 장모 최은순을 풀어주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하인 김용도 풀어주고 딜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고령이고 하니까 가습방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김용시하고 맞바꾸기 식으로 여러분들 가습방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